어 그거 있구나 그게 그거 슈다이프지 옛날에 어디서 볼 거 같은데 이거 독일에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인형 아녜요 그래 그거 그 애구나 슈다이프지 그거 옛날에 그 애다 우리가 지금 마리가 이 인형을 모아요 이 기어를 옛날 기억나세요? 그럼 마리가 모으기 때문에 이거를 60년대 70년대 물건을 아이고 나도 곰 좀 잊지